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 속 살균소독제 성분의 유해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손과 구강살균 세정제를 비롯해 섬유탈취제와 치약, 샴푸 등의 광범위하게 쓰이는 쿼측의 화학물질이 세폰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하고 성호르몬에 대한 반응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연구팀도 G 실험을 통해 화학물질 쿼츠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암수 모두 생식 능력이 떨어졌으며 태아 기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관련해 이런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들어있다 하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며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